2시간 정도 했어요? 아이고 컴퓨터 맞아 사실 오늘 있잖아요 컴퓨터 때문에 조금 늦어질 뻔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메인보드를 메인보드를 이제 플라랑 조금 접합시키다가 아빠가 실수로 메인보드를 싹 갈아버린 그 뭐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 자잘하게 일자로 막 세워져 있는 그게 있는데 아빠가 맞추다가 이제 어? 안 맞네? 해가지고 떼다가 슥!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니 그래서 아빠가 아빠 너 안 와서 이거 못 세우겠으니까 아들 너가 세워봐라 이랬는데 오빠가 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버려야 된다고 AS에 맡기자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불굴의 의지를 하나하나씩 세우고 계셔가지고 아빠가 딸 미안하다 아빠 그만 너의 메인보드를 부셔버리고 마셨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빠 안 돼 오늘 연결하고 내일 게임해야 돼 나 마카로토 도태되나 나 배척당해 사람들이 나 들어간지도 몰라 나 좋대 이러니까 아빠가 아 어쩌지? 기다려봐 이래서 하나하나씩 핀색 들고 이렇게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세우는 건 내가 전문인데 아시죠? 제가 또 손으로 한번 쓱 하면 알아서 잘 세웠거든요 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장인인데 아무튼 아빠가 지금 열심히 하나하나씩 세우고 계시니까 솔직히 메인보드야 해 빼고 다 해도 된대 가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사실 늦어질 뻔하다가 아빠가 대박 쳐버려가지고 정 시간에 왔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